안녕하세요. 저는 아들 하나 딸 하나를 키우며 돼지 농장에서 일하고 있는 40대 여성입니다. 여러분들은 사람의 본성이 바뀌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저 역시 그랬던 사람 중 한 명이랍니다. 그러다 얼마 전 사람도 변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오늘 그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적어봅니다. 아이들을 낳고 나서 항상 고민하는 게 어떻게 아이들을 올바르게 잘 키울까인데요. 매번 느끼는 거지만 너무 오냐오냐 하는 것도 그렇고 또 너무 엄하게 키우는 것도 좋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제가 자란 환경을 말씀드리자면 전 돼지 농장을 운영하는 부모님 밑에서 자랐어요. 여동생과 함께 어릴 적부터 부모님 농장일을 도왔었고 그래서 부모님이 얼마나 고생하시면서 절 키워왔는지 잘 알고 있었죠. 30년 동안 농장일 하시며 일을 손에 놓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오죽했으면 저와 동생이 제발 일 좀 놓고 하루라도 쉬라고 애원했을 정도였답니다. 아빠, 엄마, 이제 좀 농장일 쉬엄쉬엄할 때도 되지 않았어? 이러다가 병나겠어. 우리 어릴 때야 학비도 걱정되고 우리도 키워야 되니까 그렇다고 치지만 이젠 좀 일도 줄이고 그럴 때 됐잖아. 아이고, 얘가 뭘 모르네. 강부연, 아빠,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노을 잘 준비해야 니들이 편한 거야. 지금 몸 건강할 때 빠짝 일을 해야지. 지금 쉬면 어쩌려고. 요즘은 수명도 늘어났는데 앞으로 살 날이 얼마나 많은데 그래. 아무리 그래도 너무 쉬는 날도 없이 일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 아빠 직원들한테 좀 맡기고 가족여행도 가고 그럼 좋잖아. 우리도 이제 직장 다니느라 여기 없는데 휴가 땐 좀 같이 쉬고 그러자고. 나중에 아빠가 진짜 힘없어서 일 못하겠다 싶을 때 그땐 쉬면서 여행도 다니자. 지금은 이 아빠도 엄마도 기력 좋을 때라 한창 일할 때야. 그러니까 다음에 몇 년만 좀 더 지나고 여행도 다니고 하자고. 매번 휴가 때 가족여행을 계획해도 돼지들 걱정 때문에 마음 놓고 쉬지도 못하시고 일만 하셨던 부모님이셨어요. 그렇게 애정으로 살피던 돼지 농장에 위기가 찾아온 건 제가 30대 초반이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집에서 한 통의 연락을 받게 되었어요. 전 그 전화를 받고 바로 집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이고 부연아 아빠 어떻게 아니? 네 아빠가 쓰러져서 병원에 실려왔어. 뇌출혈이라는데 수술 들어갔거든. 너 얼른 병원 좀 와. 뭐? 엄마 아빠가 쓰러지셨다고? 언제? 갑자기 왜? 오전부터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만 뇌출혈 증상이었나봐. 그나마 내가 바로 발견해서 망정이지. 하여튼 간에 수술은 들어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대. 엄마 어떻게 하니? 너무 무섭다 부연아. 이 아빠 이러다가 잘못되면. 엄마 걱정하지 마. 아빠가 누군데? 걱정하지 말고 내가 바로 갈 테니까 거기 있어. 엄마가 마음 단단히 먹어야 돼. 알았지? 나 금방 갈게. 엄마의 갑작스런 전화를 받고 전 바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수술은 다행히 잘 끝났지만 문제는 아빠가 후유증을 갖게 되셨다는 거였어요. 뇌출혈 후유증으로 편마비가 와서 몸 한쪽을 잘 쓰실 수 없게 됐죠. 처음엔 후유증 때문에 재활을 오래 받기도 하셨어요. 재활을 받으시면 금방 나아지는 줄 알았는데 재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비 증세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아빤 돼지 농장을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을 많이 하셨어요. 평생을 잃은 농장을 차마 놓지 못하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전 결심을 하게 됐습니다. 아빠, 농장은 걱정하지 마. 내가 엄마 아빠 옆에서 도울게. 그러니까 농장 그만 신경 쓰고 건강에만 힘쓰세요. 아셨죠? 정말 네가 할 수 있겠어? 그거 쉬운 일 아니야. 몸도 많이 써야 하고 피곤하고 하루 종일 일해도 모자른 일이야. 거기다가 할 일이 얼마나 많은데. 쉽게 봐서 시작할 거면 애초에 시작 안 하는 게 좋아. 아빠 때문이라면 걱정하지 말고. 어차피 나아이 들면 정리하려고 했어. 아니야. 나도 평생 아빠, 엄마 고생하면서 돼지 농장 일고 온 거 알잖아. 어떻게 일하는지 다 봤고. 그러니까 내가 한 번 해볼게. 잘할 테니까 한 번만 믿어줘. 직장은 어떻게 하려고. 괜찮아. 아빠도 차근차근 정리하면 돼. 힘든 일이야. 너한테 하라고 할 수 없어. 괜찮다니까 내가 해볼게. 엄마도 계시고 직원들도 있고. 내가 아빠 딸인데 못하겠어? 아빠 닮아서 나 진짜 잘할 거야. 아빠는 제 얘기에 내신 기분이 좋으셨던 것 같아요. 아빠의 삶이나 다름없었던 돼지 농장이기에 포기하기엔 너무나 아깝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직장을 그만두고 고향으로 내려와 돼지 농장을 엄마 운영해 나갔습니다. 처음엔 저 역시 쉽지 않은 일이었어요. 생각보다 농장 일은 고되고 너무 힘들었습니다. 단순히 돼지에게 먹이를 주고 키우는 게 아니라 돼지 건강도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고 울타리와 같은 설비들도 계속해서 확인을 해야 했어요. 거기다가 냄새나 소음, 해충까지 하나도 놓치지 않고 관리를 해야 했기에 정말 하루 종일 쉴 틈 없이 일을 해야 했습니다. 고된 노동 끝에 겨우 잠에 들면 다시 새벽부터 일어나 농장에 나가서 일을 하곤 했어요. 그 고생을 했던 걸 수십 년 동안 부모님께서 해왔다고 생각하니 정말 대단하고 존경심이 들었습니다. 다시 본가에 들어온다는 건 사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어요. 멀쩡히 잘 다니던 회사도 그만둬야 했고 다 정리하고 들어와야 했기 때문에 저도 많이 고민을 했었죠. 그렇지만 아빠의 몸도 성취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아빠가 목숨보다 소중하게 지켰던 돼지 농장을 저도 끝까지 지키고 싶다는 마음 하나로 열심히 일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열심히 일을 하니 아빠가 운영했을 때처럼 돼지 출하도 다시 자랄 수 있었죠. 여동생은 항상 저에게 고마워했어요. 제가 단순히 돼지 농장만을 위해 내려왔던 건 아니었거든요. 아빠의 재활과 엄마의 마음을 위로하기 위해 본가로 들어왔다는 걸 누구보다 여동생이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언니 미안해. 내가 같이 가서 아빠 재활도 돕고 농장 일도 도와야 하는 건데 언니 혼자 짐질머지게 한 것 같아서 정말 미안해. 아휴 아니야. 수연이 넌 몸 쓰는 일 잘 못하잖아. 이 언니가 어릴 때부터 몸 쓰는 건 아주 잘했지 뭐. 너 기억 안 나? 예전에 아빠 손 잠깐 다치셨을 때 돼지 먹이도 다 내가 나눠주고 그랬었잖아. 네, 맞아. 그랬었지. 어쨌든 언니 그냥 농장 일하려고 간 거 아니잖아. 엄마도 힘들어하시고 아빠도 재활도 받아야 하니까 그래서 내려간 거 아니잖아. 언니가 그렇게 선택해줘서 난 더 고마워. 아빠도 전보다 많이 밝아지신 것 같아. 아마 농장 안 팔고 지금까지 잘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러신 거겠지? 그런 것 같아. 여기 농장 아빠 목숨이나 다름없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잘 지켜야지. 넌 다른 거 말고 거기서 열심히 일해. 그래서 명절 때 엄마 아빠 용돈 두둑기 주면 되잖아. 그렇게 저희 가족들은 서로를 위해주면서 위기를 극복하려고 많이 애썼어요. 본가에 내려온 지 1년, 2년이 지나며 차차 집도 안정을 찾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에게 한 가지 큰 변화가 생겼어요. 바로 남자친구가 생겼던 겁니다. 엄마 아시는 지인분이 소개를 해주시겠다며 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때 만나게 된 사람이 바로 지금의 남편이에요. 남편은 정말 착한 사람이었어요. 중소기업에 다니고 있었는데 늘 쉬는 날이면 같이 농장 일을 도와주곤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집에서는 사위나 마찬가지로 생각하실 정도였어요. 아이고, 우리 예비 사위 힘들지 않아? 쉬엄쉬엄해. 직장 다니느라 힘들 텐데 주말엔 여기 와서 도와주고 내가 너무 미안해서 어쩌나. 저녁에 우리 돼지고기 같이 구워 먹자고. 그리고 넉넉하게 고기 싸줄 테니까 집에도 가지고 가고. 어머님, 감사합니다. 아 역시 어머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든든하게 잘 먹고 다니는 것 같아요. 저야 이렇게 와서 부연이랑 데이트하면 더 좋죠. 내가 우리 예비 사위 덕분에 매일매일 이렇게 웃어. 어쩜 이렇게 기분 좋게 하는지 몰라. 내년엔 결혼할 거지? 우리 딸 마흔 넘기 전에 꼭 데려가길 바래. 그래야지 어머님. 저야 늘 준비되어 있지만 부연이가 생각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제가 아무리 결혼하자고 졸래도 조금만 더 기다리라면서 애 태우네요. 어머, 정말? 아, 이 애는 결혼하자고 하면 후탁해야지. 뭘 그렇게 재고 따지고 있어. 너, 정재가 결혼하자고 할 때 얼른 해. 엄마가 다른 거 몰라도 결혼 준비 든든하게 해줄 거니까. 아휴, 농장 일도 바쁜데 무슨 결혼이야. 나도 좀 적응하고 농장도 잘 되면 그때 하면 되지 뭘. 결혼은 뭐 그냥 해. 집도 있어야지, 결혼식 비용도 있어야지. 그거 엄마가 다 해준다니까 그러네.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얼른 가기나 해. 엄마 소원이다, 소원. 그때 당신, 돼지 농장 운영에 집중하고 있어서 결혼에 대해선 급하게 생각을 하지 않았었어요. 남편 또한 그땐 제 의견을 많이 존중해줬고 절 기다려줬죠. 그렇게 서른다섯 살을 만나 2년여의 연애 끝에 저희는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어요. 남편이 워낙 좋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시댁도 당연히 좋은 분들일 거라 생각했습니다. 처음에 시댁에 인사 갔을 때가 정말 기억에 많이 남아요. 시댁은 시부모님과 남편, 막내 시누이가 있었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좋았지만 막내 시누인 첫인상부터가 강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재 씨랑 만나고 있는 김부연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어머, 반가워요. 난 정재 엄마, 어서 와요. 우리 정재가 결혼한다고 해서 내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 오느라 힘들진 않았죠? 얼른 들어와요. 어머님, 이거 어머님이 좋아하신다고 해서 사왔어요. 약과예요. 그리고 이건 아버님 약주 한 잔씩 하신다고 하셔서 사와봤어요. 마음에 드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세상에. 당신 좋아하는 약과랑 양주까지? 첫인상부터 합격인데. 얼른 들어와요. 난 우리 정재 아빠 되는 사람이에요. 정재가 인사하러 온다고 하길래 우리가 얼마나 기대를 했는지 몰라. 그런데 이렇게 선물까지 공세하면 우리가 당연히 넘어갈 수밖에 없지. 처음 인사를 갔을 때 시부모님은 절 너무나 반겨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저 멀리 방에서 나오지도 않고 얼굴만 빼꼼히 내밀며 절 쳐다보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둘째 신우였어요. 첫째 신우는 멀리 살아 그날 만날 수 없었고, 둘째 신우는 이혼하고 시댁으로 들어와 산다고 들었는데 그날 딱 마주쳤답니다. 예, 너 뭐하니? 예비세 언니 인사 왔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거기서 뭐해? 얼른 와서 인사해야지. 인사는 무슨, 앞으로 계속 불사인데 뭐. 뭐 제 선물을 안 사왔어요? 저도 선물 좋아하는데, 진짜 안 사왔어요? 아니 얘가, 아이고 미안해요. 우리 애가 좀 저래. 쟨 그냥 신경 쓰지 말고 들어와요. 왜 나는 신경 안 써? 날 제일 신경 써야지. 자주 오래 볼 텐데 뭐 나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둘째 신우의 말에 시댁 식구들은 다들 황당하다는 듯 쳐다봤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심상치 않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처음엔 둘째 신우만 철없는 사람이라 생각했었죠.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 둘째 신우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또 한 명 더 있었어요. 그건 바로 시모였죠. 결혼하고 얼마 안 돼 시모의 생신이 돌아왔어요. 저나 남편이나 바쁘니 저녁에 좋은 곳에서 외식을 하자 생각하고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 너무나 터무니없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 며느라. 내 생일 때문에 전화했지? 안 그래도 진영이가 나한테 전화해서 말하던데 네가 생일상을 차리기로 했다며? 아휴, 바쁜데 뭘 그렇게까지. 다른 거 막 이것저것 할 필요 없고 그냥 불고기랑 잡채 정도만 해라. 나머진 그냥 집에 있는 거 꺼내서 먹지 뭐. 네? 아가씨가 그래요? 아닌데. 이번에 좋은 곳에서 저녁 식사 대접하려고 했는데요, 어머님. 뭐? 아무리 그래도 처음 맞는 생일인데 며느리가 시집 와서 생일상은 좀 차려야 하는 거 아니니? 불고기나 잡채가 힘들면 그럼 미역국이라도 차리거라. 아, 그럼. 어머님,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제가 얘기할게요. 전 그날은 아버지 병원 모시고 가는 날이라 시간이 좀 촉박할 것 같아서요. 이거 어쩌죠? 정 안 되면 남편이랑 아가씨한테 생신상 차리는 게 어떠냐고 얘기해 볼게요. 죄송해요. 개들이야 평생 내 생일 축하해줬다지만 넌 아니지 않니? 나 좀 서운하려고 그런다. 그래도 가족되고 처음 맞이하는 생일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니? 됐다. 너 지금 보니까 네 부본 중요하고 이 시엠은 벌써부터 거들떠 보지도 않는가 본데 다 필요 없다. 전화 끊어라. 그렇게 막무가내로 끊어버린 시모의 태도에 전 너무나 당황했습니다. 저도 결혼하고 첫 생신이신데 차려드리고 싶었죠. 근데 아버지 병원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막무가내로 절어지니 답답할 따름이었어요. 그런데 그 순간 또 누군가가 전화를 해와 제 염장을 지르더군요. 그건 바로 둘째 신우였어요. 언니 엄마 생일상 진짜 안 차릴 거예요? 아니 다른 날도 아니고 결혼하고 처음 있는 생신인데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일 바쁘다고 하지만 한두 시간 시간 내서 차리기만 하면 되잖아요. 이 언니 보기보다 완전 나쁜 언니네. 분명 제 사정을 다 말씀드렸는데 신우이한테 말을 했나 보더라고요. 모녀가 쌍으로 제 염장을 지르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이 사실을 남편에게 말하자 시댁은 난리가 났죠. 시부며 남편이며 시모와 신우에게 화를 냈고 결국 두 사람은 저에게 사과를 하게 되는 걸로 마무리됐습니다. 시부도 제 아버지가 장애를 겪고 있고 주기적으로 검진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든요. 속도 없이 며느리가 생신상 안 차려줬다고 삐지기나 하니 시부가 나잇값 좀 하라고 엄하게 뭐라고 하셨습니다. 아마 그때 이후로 시모와 신우는 절 좀 미워했던 것 같아요. 둘째 신우는 그때 당시 이혼을 하고 집에서 세워라 내워라 하고 놀고 있었는데 시부는 그게 참 못마땅한 것 같더라고요. 다른 집안은 남자들이 문젠데 우리 집안은 여자들이 문제라면서 시누이도 엄청 꾸지지셨거든요. 사람을 잡아먹을 듯이 저를 쳐다보는 신우를 보면서 아주 살기까지 느껴지더라고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둘째 신우한테서 연락이 왔습니다. 또 어떤 일로 속을 긁을까 싶어 전화를 받았는데 둘째 신우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언니, 언니 저 돈 좀 빌려주세요. 제발요. 저 돈이 필요한데 제발 좀 빌려주세요. 아가씨, 뭐예요? 무슨 일 있어요? 갑자기 돈이라니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그게 양육비가 밀려서 제 통장이며 뭐며 다 압류하겠다고 소송이 들어왔어요. 저 신용불량자 되면 어떻게 해요? 언니, 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될까요? 양육비요? 대체 얼마나 밀렸길래 지금 소송이 들어와요. 얼만데요? 3,600만 원이요. 이거 당장 안 주면 다 압류하고 소송 건다고 해요. 우리 불쌍한 애들을 위해서라도 언니가 좀 빌려주시면 안 될까요? 저 진짜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갚을게요. 제발 좀 빌려주세요. 둘째 신우가 울며 불며 말하는 걸 듣고 전 머리가 너무 아팠습니다. 사실 저도 뭐 딱히 돈이 많았던 상황은 아니고 농장에서 부모님께 월급제로 받고 있었던 상황이기도 했고 솔직히 그동안 둘째 신우이가 한 짓을 생각하면 선뜻 빌려주기도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상황이 상황이었고 저렇게 애타게 부탁을 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신우이만 생각한다면 빌려주기 싫었지만 신우이한테는 자식이 두 명이 있었는데 그 조카들을 생각하니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듣자 하니 전 신우이 남편 또한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하니 조카들이 혹여라도 밥은 굶지 않을까 돈 때문에 고초를 당하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조카들을 한 번도 보진 못했지만 이상하게 신우이가 보여준 조카 사진들을 보니 더더욱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남편과 상일한 끝에 매달 150만 원씩 갚는다는 조건으로 그렇게 빌려주게 됐어요. 처음엔 정말로 바로 직장을 구해서 다니기 시작하더군요. 하지만 사람은 역시나는 역시나였습니다. 둘째 신우는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태도가 바뀌었어요. 직장을 나간 지 20일도 안 돼 더러워서 못하겠다며 이를 때려쳐버리더군요. 그 이후로도 사람들이 이상하네 회사가 작네 환경이 안 좋네 온갖 핑계를 대며 직장을 그만두고 다니길 반복했습니다. 전 참다 참다 돈을 빌려준 지 8개월이 되었으므로 말을 꺼내게 됐습니다. 돈 빌려갈 땐 정말 잘하겠다며 한 번만 믿어달라고 하더니 이제는 돈도 못 갚겠다고 배째라는 식으로 나왔거든요. 그래서 돈을 언제 갚을 거냐며 다시 한마디 했더니 둘째 신우의 태도가 정말 어처구니가 없었습니다. 아가씨 왜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약속 날짜 훨씬 지났어도 얼렁뚱땅 넘어가고 있잖아요. 이제 받을 거 다 받고 해결했으니 배째라는 거예요? 아휴 언니 왜 이렇게 사람이 쪼자네요? 제가 뭐 안 주고 싶어서 안 줘요? 일을 못하고 있잖아요 일을 나같이 능력 좋은 사람을 알아봐주는 회사가 없는데 어쩌라는 거예요? 일만 구하면 월급받고 줄 테니까 제발 좀 치사하게 굴지 맙시다. 네? 누가 보면 뭐 사채업자인 줄 알겠네. 나 참 사채업자요? 내가 정말 사채업자처럼 해줘요? 다시 말하지만 마지막으로 경고할게요. 아무리 가족이라도 지킬 건 지켜야 되는 거라고요. 저도 그 돈 대바람부터 일어나 늦게까지 고생해서 아가씨 빌려준 거예요. 사람이 약속을 했으면 지킬 줄 알아야죠.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분명 경고했어요. 아휴 무서워라. 아휴 알았어요 알았어.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새로 출근하기로 했으니까 좀 기다려요. 왜 그렇게 저보다 나이도 많은 사람이 기다릴 줄을 몰라요? 암튼 그렇게 아세요. 정말 내 동생 같았으면 한 대 쥐어받고 싶었지만 인내하고 또 인내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믿어보기로 했습니다. 다시 출근한다고 하니 이번엔 다를 거라고 작은 기대를 했었네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무참히 깨지고 말더군요. 어느 날 일을 마치고 가볍게 남편과 맥주 한 잔 하고 싶어 선술집을 찾아간 날이었습니다. 근데 가게 입구에서부터 무슨 싸우는 소리가 들리는 게 아니겠어요? 그래서 조용히 가게 안을 들어갔더니 그 안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습니다. 세상에나 둘째 신우가 가게 안에서 어떤 손님과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아휴 나가시라고요. 당신한테 술 안 파니까 나가라고. 뭐 여기서 일하면 막 대해도 될 줄 알아? 어디서 반말이고 큰 소리야? 아니 뭔 놈의 가게가 음식 주문하면서 반말 한 번 했다고 손님한테 이렇게 함부로 하는 거야? 이 가게 안 되겠네. 어이 주인장 나와봐요. 직원을 뽑으려면 제대로 뽑아야지. 왜 이런 사람을 뽑아서 술맛 떨어지게 해요? 술집이 여기밖에 없나? 에이 갑시다. 돼! 알고 보니 신우이가 출근한다던 곳은 회사가 아닌 술집이었어요. 술집에서 서빙을 하고 있는 것 같았는데 손님이 반말한다며 손님한테 그대로 들이박아 버린 거였어요. 그날의 다툼으로 신우는 6일 만에 그 선술집에서 잘리고 말았습니다. 알고 보니 3일 동안 출근 시간을 어기고 근무 태도도 불량해 그 가게 사장님도 부글부글 끓고 있었나 보더라고요. 결국 이 사건까지 터지면서 또 백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 지경까지 되니 이제는 제가 나서야 될 때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렇게 천방지축인 신우일 그대로 두고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시댁으로 찾아가 따끔하게 세상 조금이라도 더 산 선배로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가씨, 대체 언제까지 이러고 사실 거예요? 이제 못 참아요. 어서 돈 갚으세요. 아휴, 또 또 내가 뭐 돈 떼먹는데요? 갚는다잖아요. 돈도 없는 것도 아니면서 왜 이렇게 추잡하게 굴어요? 좀 같이 좀 먹고 삽시다. 네? 아휴, 우리 오빠는 왜 언니 같은 사람하고 결혼했는지 모르겠네요. 무슨 잔소리 대망도 아니고. 만약 그때 신우가 저에게 미안하다고 사과라도 했더라면 전 한 번 더 눈 감아줄 의향이 있었어요. 그런데 둘째 신우의 태도는 제 인내심을 결국 폭발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 염장을 지른 사람이 또 등장을 하더군요. 며느라, 아무리 그래도 너무 독촉이 심한 거 아니냐? 떼되면 알아서 주겠지. 세원이라는 사람이 신우이가 이혼당하고 저러고 살고 있으면 감싸줄 줄 알아야지. 왜 이렇게 못 떼쳐먹었어? 지금 우리 딸이 자식도 떼어놓고 혼자서 여기 와서 덩그러니 살고 있는데 안쓰럽지도 않니? 그렇게 인심이 야박해서 어떻게 인생을 살려고 하니? 어머님, 어머님은 둘째 신우가 저러는 거 보고서도 그런 말이 나오세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직장을 구한 것도 아니고 설렁설렁 아무 곳에나 들어갔다가 사고치고 잘리고 계속 저러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말씀이 나오시냐고요. 그래, 안다, 알어. 그래도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랬다, 너. 네가 조금 더 어른이면 어른답게 굴도록 해라. 옆에서 보기 영 보기 안 좋구나. 유야무야 무조건적으로 신우의 편을 드는 시모의 태도에 정말 미치고 팔짝 뛰겠더군요. 신우는 시모 뒤에서 메롱하며 날 약올리는데 미치는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하루는 시댁에서 밥을 먹기로 한 날이었는데 다 같이 밥을 먹다가 갑자기 뜬금없이 둘째 신우가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언니, 엄마 어깨 아픈 거 보이죠? 우리 엄마 평생 가사노동에 힘드셔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니가 엄마한테 좀 잘하세요. 언니 맨날 일한다는 핑계로 여기 와서 손 하나 까딱도 안 하잖아요. 네? 제가요? 아가씨나 제가 한 거에 반의 반이라도 하세요. 나야 뭐 알아서 잘하잖아요. 솔직히 돼지 농장 일하면 연봉도 장난 아닐 텐데 우리 집에 뭐 하나 해준 것도 없고 이렇게 된 거 엄마 안마기라도 하나 사주세요. 아님 이번 휴가 때 해외여행이라도 보내주던가 저랑 엄마랑 둘이 크루즈 여행 좀 보내주세요. 며느리가 돼서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안 그래요? 원래 그런 건 자식이 보내줘야 부모님이 좋아하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아가씨가 열심히 일해서 보내드리면 되겠네요. 제 말에 입만 삐죽거리며 아무 말도 안 하는 둘째 신우를 보면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말이 끝나자마자 남편과 시부도 신우에게 뭐라고 하를 내니까 본인 방으로 쏙 들어가버리더군요. 정말 철이 없어도 너무 없었습니다. 결국 얼마 후 제 인내심이 폭발해버리는 일이 벌어졌어요. 어느 날 시댁에 소고기 좀 드리려고 찾아뵀는데 시댁 현관문 틈 사이로 신우의 목소리가 흘러나오더군요. 엄마, 엄마도 좀 언니한테 뭐라고 좀 해. 저번에도 봐봐. 내가 언니한테 뭐라고 하니까 바로 나한테 따박따박 말대꾸 하는 거. 아무리 내가 어리다지만 엄연히 신우인데 조아리고 받들어야 하는 거 아니야? 요즘 하는 행동이 너무 마음에 안 들어. 군기 좀 바짝 잡아놔야겠어. 그러니까 엄마가 좀 도와줘. 엄마 말이면 그래도 듣는 신용은 하잖아. 아서라. 내가 네 편은 들어줬다만 네 세언니 말이 다 맞아. 그러니까 이기지도 못할 싸움 할 생각들 말어. 알았어? 엄마, 걱정 마. 나도 왕년에 껌 좀 씹었던 사람이야. 나 학교 다닐 때 싸움 잘한 거 알잖아. 지금부터 아주 본때를 보여줘야겠어. 시모가 말려도 제게 선을 넘는 신우를 보며 전 결국 폭발하고 말았어요. 저런 사람한테 자비를 베풀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 들어와. 들어오라고. 언제든지 받아줄 테니까. 이게 오냐오냐 해졌더니만 아주 기어오르는구만. 너 일로 와. 전 바로 현관문을 열어 신우의 팔목을 잡아 꺾어버렸습니다. 갑자기 들이닥친 절 보고 신우이와 시모는 깜짝 놀라 경악을 하더라고요. 아! 아! 이거 나요. 엄마, 나 좀 살려줘. 아프단 말이에요. 왜? 왕년에 껌 좀 씹으셨다면서 고작 이거밖에 안 돼? 한 번 군기 잡아보라고! 전 키가 168이고 몸무게도 60kg가 넘었지만 둘째 신우는 155cm의 키에 몸무게가 50도 안 됐기 때문에 제 힘을 이겨낼 수 없었습니다. 전 뒤늦게 후회하며 울부짖는 신우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 뭐? 기를 죽여나? 내가 살다 살다 남한테 그런 소리를 다 듣네. 야, 내가 왕년에 학교에서 군기 반장이었거든? 어른돼서 좀 착하게 살려고 했더니 넌 구제불능이라 더 이상 안 되겠다. 아, 언니. 제발요. 제가 잘못했어요. 이거 좀 놔주세요. 진짜 아프단 말이에요. 너 같은 건 크게 혼나봐야 돼. 그래야 정신 차리지. 평생 이러다가 정신 못 차릴 것 같아서 내가 정신교육 단단히 시켜줄게. 잔말 말고 따라와. 전 둘째 신우일을 제 차에 태우고선 어디론가 향했습니다. 시몬은 자포자기한 듯 그 모습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도 않았죠. 바로 제가 향한 곳은 제가 일하는 돼지 농장이었어요. 자, 오늘부터 넌 이 돼지 공장에 취업을 했다. 여기서 식사는 제공할 거고 월급도 지급될 거야. 단, 받는 월급에서 네가 약속한 150만 원은 차감하고 줄 거야. 알았어? 우리 농장에 취업한 걸 축하하고 바로 옷부터 갈아입는다. 실시. 그러자 신우일은 기겁을 하며 어디론가 전화를 하더군요. 바로 남편이었어요. 오빠! 언니 미쳤나 봐. 언니가 나 여기 돼지 농장으로 끌고 와서 일 시키려고 그런다니까. 이런 데는 천민들이라 일하는 곳 아니야? 제발 오빠가 좀 알려줘. 나 지금 무서워 죽겠단 말이야. 울며 불며 차에서 소리를 치며 전화를 하는 둘째 신우를 보고 전 헛웃음이 나오더라고요. 고작 도움을 요청했다는 게 제 남편이라니 전 그동안 참았던 말을 전화를 받아 남편에게 쏟아냈습니다. 당신 내가 얼마나 참았는지 당신도 알지? 여기서 당신까지 아가씨 편들면 내가 어떻게 할 건지 아마 예상이 갈 거야. 그치? 나 말리지 마. 아휴 여보 난 당신 편이지. 걔 정신 똑바로 차리게 당신이 아주 혼꾸녕을 내줘. 아주 오빠도 기어오르려고 했던 애야 걔가. 아휴 내가 걔를 한번 잡았어야 하는 걸 미안해. 내가 못해서 당신이 나설 수밖에 없었네. 여보 화이팅! 오빠 지금 뭐 하는 거야? 새언니가 지금 나 잡으려고 한다니까? 오빠! 전 남편의 응원을 받고 씩 웃으며 탈의실로 데려갔습니다. 이거 빨리 입어요. 남편 목소리 들었죠? 남편도 허락했으니까 오늘부터 아가씨는 여기서 일할 거예요. 빨리 빨리 움직이라고요. 네? 언니 저 이런 일 못해요. 해본 적도 없고 제가 얼마나 연약한데 이런 일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연약? 연약하면 눈치라도 있던가 그런 건 상관없으니까 당장 입어요. 내 돈 다 갚을 때까지 절대로 그만 못 두니까 곱게 입던지 아니면 입혀줘요? 아니에요. 제가 입을게요. 이미 한 차례 제 힘을 겪어봤던 둘째 신우는 결국 자포자기하듯 일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신우는 그 뒤로 매일같이 새벽마다 나와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면 새벽마다 달기 울기도 전에 제가 데리고 갔거든요. 자 일어나세요.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좋은 말 할 때 빨리 안 일어나요? 아니 지금 몇 시인데요? 저 어제 너무 빡세게 일해서 온몸이 다 쑤신다고요. 한 시간만 더 자면 안 돼요? 안 돼요. 이럴 줄 알고 파스 사왔으니까 이거 붙이면 돼요. 자 어서 옷 입어요. 아 진짜 징하네요. 징해. 아주 사람 피를 말리네요. 그래요. 갑니다. 가. 그렇게 우리의 돼지 농장에서의 동거는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절 든든하게 응원해주는 사람이 또 한 명 생겼어요. 그건 바로 시부였습니다. 저에게 시부는 고맙다고 하시며 제대로 사람 좀 만들어달라고 부탁까지 하시더라고요. 아이고 며느라 앞으로 너 오지 말고 얘 보고 알아서 찾아오라고 해라. 이런 것도 버릇들면 안 좋은 거야. 아빠 아빠는 왜 딸편도 안 들어주고 새언니 편만 들어. 언니가 나한테 얼마나 못되게 구는지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야 이 녀석아 네가 처음부터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았으면 네 새언니가 저렇게까지 했겠어? 넌 정신교육 좀 한 번 제대로 받아야 돼. 며느라 잘하고 있다. 우리가 해야 될 걸 너한테 맡겨서 미안하구나. 그럼 우리 며느리 잘 부탁한다. 화이팅! 그렇게 시부의 응원을 얻고 전 더 신나게 둘째 신우의 정신교육에 들어갔습니다. 둘째 신우는 말 그대로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시모에게 오냐오냐 자랐기 때문에 밥 먹고 싸는 거 말곤 아무것도 할 줄 아는 게 없었죠. 그래서 처음엔 돼지우리 분뇨 청소를 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신우는 저에게 하소연을 하기 시작하더군요. 언니 나 진짜 너무너무 힘들어요. 여기 너무 냄새 나고 구역절 나서 도저히 못할 것 같아요. 그냥 저 다른 거 일하면 안 돼요? 할 줄 아는 게 뭐가 있어서 다른 일 안 돼요? 이게 아가씨한테 딱이니까 잔말 말고 열심히 해요. 이거라도 안 하면 어떻게 월급 받으려고 그래요? 다른 일 제가 어떻게든 할게요. 이건 너무 냄새 나잖아요. 집에 가도 손에서 냄새가 사라지지 않고 머리에서도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렇게 힘들게 번 돈 아가씨 빌려준 거예요. 하루 종일 난 여기서 돼지 분유에 뒹굴면서 일한 돈 이라고요. 그렇게 아껴 아껴 번 돈인데 지금껏 안 갚는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서 갚아요. 제 말에 입을 꾹 닫은 채 다시 열심히 둘째 신우는 돼지 분유를 치웠습니다. 처음 한 달은 정말 전쟁과도 같았어요. 아프다는 핑계로 일 못하겠다는 둘째 신우를 억지로 데리고 와서 일시키고 중간중간 빠져나가려고 하는 둘째 신우 옆에서 감시하면서 저도 힘들었죠. 그렇게 한 달 후 전 둘째 신우의 월급에서 갚기로 했던 150만 원을 제외하고 월급을 줬습니다. 그 돈을 받아들곤 둘째 신우의 반응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이거 아가씨 한 달 일한 거예요. 원래 150만 원씩 주기로 한 거 알죠? 그거 빼고 넣었으니까 아껴서 써요. 한 달 동안 어떻게 일했는지 생각하고 써야 되는 거예요. 막 쓰지 말고 죽기 살기로 일했는데 이 정도인 거예요? 저 진짜 열심히 일했잖아요. 그렇게 150만 원 빼버리고 나면 제 생활비도 안 돼요. 열심히 일했죠. 저도 열심히 일해서 빌려준 거라고 했잖아요. 그동안 얼마나 제가 참았는지 생각도 해보고 앞으로 더 열심히 일해요. 전 투정을 부리는 신우에게 따끔하게 이게 현실이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언젠가부턴 오기가 생겼나 봐요. 사실 제가 일하면서 신우의 비위를 많이 건드렸거든요. 아가씨 친구들은 벌써 자리 잡고 좋은 집에서 살고 있을 거다. 부모에게 인정도 못 받으면서 인생을 그렇게 살고 싶냐. 그러니까 이혼당하고 이렇게 살고 있지. 조카들이 불쌍하다. 제발 정신 좀 차려라. 이렇게 가슴에 비수가 꽂는 말을 머릿속에 계속 주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사람이 변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중간중간 울고불고 너무 힘들다고 주저앉기도 했지만 석 달이 지나고 1년째가 되니 사람이 몰라보게 달라지기 시작하더군요. 맨날 시커먼 돼지우리 청소도 끝나면 식이 바빴던 둘째 신우가 어느 날부턴 다른 일을 찾아서 하기도 하기 시작했고 하루는 제가 오지도 않았는데 혼자서 돼지우리를 청소하고선 그 안에 깔개도 알아서 깔고 있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전 깜짝 놀랐습니다. 아가씨 뭐예요? 조금 있다 해도 되는데 다른 직원들이랑 같이 하죠. 괜찮아요. 금방 다 했어요. 직원들 다른 일 하는 것 같아서 그냥 제가 했어요. 언니 근데 지금까지 이걸 언니 혼자서 다 한 거예요? 정말 힘들었겠다. 아이고 이제 알았어요? 이젠 그래도 직원들이 많이 있어서 이야 우리 아가씨 이제 알아서 척척 일도 잘하고 정말 많이 변했네요. 시누이가 그렇게 조금씩 변해가는 모습을 보고 얼마나 뿌듯했는지 모릅니다. 이대로만 간다면 금방 정신 차릴 것만 같았어요. 그리고 또 둘째 시누이가 확실히 달라졌다고 느꼈던 적도 있었어요. 그날은 어미 돼지가 난산이라 전혀까지 출산을 못해 대기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전 조금 둘째 시누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저 언니 좀 믿고 그랬었거든요. 근데 요즘은 언니가 너무 존경스러워요. 저 정말 귀하게 자란 막내였거든요. 엄마가 내가 어릴 적에 너무 몸이 약해서 좀 오냐오냐 했어요. 그런 것 같았어요. 어머니 맨날 아가씨 엄청 챙기잖아요. 저 한테 불쌍한 애라고 맨날 봐주라고 하시는 것도 어머님이시고 그래요? 맞아요. 엄마가 유난히 날 챙기긴 하지. 사실 이혼 당한 이유도 제 잘못 때문이에요. 맨날 오냐오냐 하면서 자라서 집안일도 아무것도 안 하고 아침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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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차려준 적도 없고 애들도 잘 안 보고 맨날 사치만 하고 돈 가지고 싸우다가 유혼한 거예요. 그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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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이렇게 키운 부모님도 원망 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진짜 제가 철이 없는 거죠. 처음 여기 농장 왔을 땐 언니 원망 많이 했는데 지금은 고마워요. 냉혹하게 냉정하게 앞으로도 많이 가르쳐 주세요. 진심으로 말하는 둘째 신우의 말에 전 울컥하기도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둘째 신우는 정말로 어른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둘째 신우에게서 갑자기 연락이 왔습니다. 펑펑 울면서 말이죠. 아가씨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어서 말 좀 해보세요. 언니 언니 어떻게 해요? 우리 주민이가 주민이가 많이 아프대요. 응급실에 실려 갔는데 바로 입원해야 안 돼요. 어떻게 해요? 저 오늘 출구 못할 것 같아요. 바로 병원에 가봐야 할 것 같아요. 뭐라고요? 아니 갑자기 뭐 때문인데요? 얼른 가봐요. 얼른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얼른 가요. 언니 저 진짜 우리의 잘못되면 어떻게 해요? 이제야 정신 차렸는데 엄마 노릇 이제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가씨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얼른 병원부터 가봐요. 엉엉 우는 둘째 신우를 달래며 병원에 가보라고 했지만 저 역시 마음속으로 너무 걱정되고 일에 집중을 할 수 없었어요. 신우의 첫째 아이가 병원에 실려갔나 보더라고요. 언니 폐렴이 심해져서 폐부종 까지 왔대요. 그래도 다행히 지금은 안정을 찾았어요. 많이 놀라셨죠. 저 당분간은 여기서 있어야 할 것 같아요. 아휴 그래도 다행이네 다행이야 아가씨야 말로 많이 놀랬겠어요. 뭐 다른 건 괜찮대요? 네 우리 주민이 보니까 너무 눈물이 나서 병실에도 못 들어가 가겠어요. 못난 엄마 만나가지고 고생만 하고 그 어린 아이가 얼마나 아팠 겠어요. 내가 옆에 있었으면 이런 일 없었을 텐데 제가 너무 못난 엄마 인 것 같아요. 아가씨 너무 울지 말아요. 아들이 보면 얼마나 마음 아프 겠어요. 아가씨가 엄마니까 든든하게 아들 곁을 지켜야죠. 여긴 걱정하지 말고 거기 이따가 와요. 엄마로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아가씨를 보며 저 역시 아이를 둔 엄마로서 공감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날 전 얼른 일을 끝내고 바로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실 앞에 도착하자마자 둘째 신우는 저를 보고선 깜짝 놀라더군요. 어머 언니 어떻게 왔어요. 많이 피곤할 텐데 뭐 하러 오셨어요. 아가씨 걱정돼서 왔죠. 이참에 우리 조카 얼굴도 볼 겸 해서요. 그나저나 밥 안 먹었죠? 이거 먹어요. 어제 보니까 몸살 기운도 좀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죽 좀 사왔어요. 저기 가서 어서 먹어요. 신우는 제가 가지고 간 죽 가방을 들고선 눈물을 뚝뚝 흘리더군요. 그리고선 침대에 누워있는 조카에게 전 인사를 했습니다. 니가 주민이구나. 반가워. 아이고 이렇게 예쁘게 생겼는지 몰랐네. 아줌마 누구세요? 아 난 주민이 외숙모야 외숙모 외숙모요? 그게 누구예요? 가족이야 가족 우리 주민이 아프다고 해서 왔지 몸은 좀 괜찮니? 네 괜찮아요 여기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착하네 엄마 닮아서 착한가 보다 귀엽고 똘망똘망한 조카를 보니 둘째 신우이가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을까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죽을 나눠먹고 조카가 잠시 잠들었을 때 전 둘째 신우를 데리고 병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둘째 신우는 저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어요. 저는 웃으며 이게 가족의 모습이라며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아가씨 아들 참 잘 자랐네요. 너무 이쁘고요. 근데 전남편은 어디 갔어요? 아 둘째 때문에 저 온다고 하니까 집에 갔어요. 그래도 지금은 많이 나아진 것 같아요. 아까 주민이가 저한테 너무 보고 싶었다고 하는데 눈물이 멈춰지질 않더라고요. 솔직히 전남편 꼴 보기도 싫어서 애도 잘 안 봤었거든요. 부끄러운 엄마이기도 해서 1년에 많아봐야 두세 번밖에 안 봤는데 제가 너무 아이한테 무관심 했었나 봐요. 앞으로 잘하면 돼요. 제가 옆에서 많이 도울게요. 우리 아가신 할 수 있어요. 아셨죠? 그러니까 우리 힘내봐요. 저 진짜 열심히 살 거예요. 진짜 앞으로 우리 애들만 생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살 거예요. 자 그럼 그런 의미로 이거 받아요. 많이는 못 넣었어요. 병원비에 보태요. 아 언니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럼 가져가고 아니 아니요 주세요. 줬다 뺏는 게 어딨어요. 그렇게 소중히 봉투를 받아든 둘째 신을 보면서 저도 참 웃음이 나더라고요. 다행히도 조카는 그 후 무사히 퇴원을 했습니다. 그 뒤로 둘째 신우는 진짜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매달 꼬박꼬박 일을 하면서 저에게 갚아야 할 돈도 거의 다 갚았고 나머진 월급으로 저축도 하고 애들 보험도 넣어주고 있다고 하더군요. 거기다가 신우는 자식들과 못해도 한 달에 한 번은 만나고 있습니다. 요즘은 애들 교육에도 신경 쓰면서 제법 좋은 엄마가 되고 있답니다. 면접 교섭을 하고 온 날이면 영 허전한지 저희 집에 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둘째 신우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었다는 걸 새삼 느끼곤 해요. 언니 요즘 애들 언제부터 공부 시작해요? 우리 애도 공부 시작해야 하나? 보니까 애 아빠가 학습지는 좀 시키는 것 같던데 언니네는 뭐해요? 아이고 한 달에 한 번 보는데 공부까지 시키려고요? 우리 아가씨 앞으로 바빠지겠네 바빠지겠어 그쵸? 지금은 우리 애들 이렇게 한 달에 한 번 보는 거에 만족해야 되겠죠. 다음 주엔 같이 놀이동산 가보려고요. 애 아빠가 방학된 집에 데리고 가도 된대요. 정말? 우와 진짜 잘됐다. 아가씨 아이들 데리고 며칠 지내고 싶다고 했잖아요. 진짜 잘됐네요. 그러게요. 이제야 좀 정상으로 돌아오는 것 같아요. 저 정신 차리게 도와준 은인이 언니잖아요. 이번에 월급 받으면 뭐라도 하나 사줄까요? 오 진짜요? 아가씨 저 엄청 비싼 걸로 부를 건데 괜찮겠어요? 월급 탈달 털어야 될 텐데 아이 그럼 마음만 전할게요 마음만 저와 둘째 신훈 이렇게 서로 장난도 치며 여전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남편도 시부모님도 저에게 무척이나 고마워하세요. 특히나 시모는 둘째 시누이가 정신 차리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며 제 손을 꼭 잡고 진심으로 고마워하셨답니다. 그동안 본인 탓을 하면서 우리 딸 내가 망쳐놨는데 제가 다시 살려냈다면서 말이죠. 그래서 시댁만 가면 맛있는 반찬과 음식들은 항상 제 앞에 주시고 먹여주기까지 하신답니다. 우리 며느리 아 이건 내가 직접 삶은 수육인데 어서 먹어봐라. 내가 우리 며느리 위해 준비했지. 엄마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새언니만 입이야? 우리도 입 있는데? 아이고 이거사 아직도 정신 못 차렸네.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거야. 이렇게 시댁은 웃음 보따리가 끊이질 않고 있답니다. 너무 보기 좋지 않으신가요? 그리고 저희 아빠도 몇 년이 지난 지금 건강이 많이 좋아지셨어요. 요즘엔 엄마랑 가까운 데 여행도 다니시고 세상을 즐기고 계시는 중이랍니다. 항상 옆에서 내 편이 되어주는 남편 사랑스런 우리 애들 그리고 항상 우릴 응원해 주시는 양가 부모님 그리고 신우이들 까지 요즘은 정말 하루하루가 행복하답니다. 전 신우를 보며 사람이 이렇게까지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이번 사건으로 알게 되었어요. 저 역시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거기에도 예외가 있었네요. 요즘 하나 고민이 있다면 둘째 신우가 빌린 돈을 다 갚았을 때 어떤 걸 해주면 좋을까 고민하고 있어요. 사실 돈을 이젠 그만 받아도 되지만 끝까지 다 받아야 둘째 신우에게도 더 뜻깊은 일일 것 같아 기다리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떤 걸 해주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돈이라는 게 있다가도 없고 또 없다가도 있다고 하지만 참 인생을 고달프게 만드는 것 같아요. 위기가 있다면 다시 기회가 오듯이 여러분들이 지금 위기를 겪고 있다면 다시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성공은 기회를 잡는 사람에게 온다고 하죠. 여러분들이 잘 준비하고 있다면 그 기회를 얼마든지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항상 포기하지 말고 늘 대비하고 준비하시면 행운은 여러분들의 것이랍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